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.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도 동시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